안녕하세요 여러분 1분 영어 말하기 학습의 구애인입니다. 자 오늘부터 여러분 저와 함께 필러 시리즈를 좀 공부해 볼 거예요. 자 필러란 말 그대로 말과 말 사이를 채워주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는데요. 그냥 밋밋하게 it is very nice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실은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표현한다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실은 이라는 표현을 더해주는 actually 자 활용해서 문장 이겨보도록 할게요.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actually를 붙이면 조금 더 진심을 당해서 실은 이래 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actually 잘 활용해 보세요.